이번에는 정말 살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단순히 무슨 돌멩이를 몇개 죽으려고 사람들 얼마나 죽는건지 잠깐만 이 근처에 매머드들이 상당히 많네요 이렇게 된다면 매머드를 타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만은 모두 취소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졌어요 자 이 근처에서 뭘 하면 되는지 냄새의 재료를 가져다 달라 아 저건가? 아니 너무 시시하잖아 너무 시시하다고! 이게 뭐야 너무 재미없잖아 너무 재미없잖아 자 매머드는 코가 굉장한 괴력을 지리고 있죠 콧불스와 정면 싸움에서도 이 콧불스의 뼈를 제압합니다 이렇게 재직질하다 뭐 상당히 매집이 강하지만 녀석은 저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저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잠깐만 난 지금부터 오늘부터 육식 메머드다 됐어 메머드 덕분에 오늘도 포식을 하게 됐습니다 뭐야 너의 동족을 죽여서 이래? 자 저희 곰을 부르겠습니다 저희 후식이를 불러야겠어요 자 정말 박빙의 싸움이죠 상대를 높이는 데 성공하는 후식입니다 상대의 목덜민의 뒤쪽에 정확히 잡았죠 자 이렇게 된다면 아웃 제가 방금 앞쪽에서도 잡을 수 있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완벽한 판단이 싸움을 이제는 맹수처럼 하네요 곰 원래 곰은 이렇게 목덜민을 보는 동물이 아니죠 곰은 상대에게 할퀴고 밀고 상대를 어떻게 보면 기습을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힘으로 때려 눕히는 그런 형인데 굉장히 이제 저와의 전투에서 상당히 전투 능력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뭐야 아니 미친 똥을 가져가는 거였어? 자 매머드 아니면 코끼리의 똥을 가져가네요 자 생각해보면 곰이라면 코뿔스와 매머드의 똥을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아 잠깐만 길들인 갈색 곰의 똥은 얻어봐 코뿔스의 똥이 필요하네 왜냐면 곰은 매머드하고 코뿔스를 공격하게 되면 자신의 목숨이 뺏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 집안의 곰이 아니라 매머드가 살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벌통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벌통은 좀 위쪽에 있네요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모을 똥은 다 모았어요 자 그 친구 해결하고 와 자 위쪽으로 가야되겠네 그렇지 목덜미는 집어 그 다음에 눕히란 말이야 눕힌다면 여석이 다시 목덜미는 집는 거야 그렇지 그 상태로 눕히고 죽여버린 정말 잘했던 부식아 너에게 상을 줄게 인육이야 어쩌면 저희가 저희 부식이한테 인육을 많이 먹였어요 더욱더 여석이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가소로운 것들 자 저는 불을 키고 관전하겠습니다 죽여 정말 잔인한 부식이야 아주 잘했어 자 이건 지금 벌통이 3개 있네요 어 자 한번 탐색을 해봅시다 자 저기 벌통이 있어요 이걸 그냥 딸 수 있나 어 되네요 다행입니다 다 죽여 자 여기 부식이한테 얘를 죽이려 명령을 하고 제가 얘를 죽이겠습니다 됐어요 자 화나가 좋네요 자 벌통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jak betel 이건 피골 쓰읍 왜인지 쩌어어얬 dot 위엔 벌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자 여기에 벌통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올라올봅시다 꼭 미션은 사람을 빡치게 만들어두니까 제 예상대로 여기 벌통이 있어요 마지막은 잠깐만 나무가 타고있어 나무가 타고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자 불을 끄고 자 불 면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벌꿀이 탈까봐 지금 조마조마하게 아니야 후식아 너까지 타면 어떡하지 멍청한 자식아 자 여기 완전히 불 바다가 됐어요 자 무기를 바꿔야겠어 자 일단 여기로 올라갑시다 자 저기까지 타면 안돼 성냥개미가 되면 안됩니다 자 거기서 그냥 꺼져줘 제발 부탁이야 됐어 안되겠어 점점 저기로 가고있어 이건 내가 그냥 딸겠어 안돼예요예요 벌꿀이 망가졌어 잠깐만 아 벌꿀이 아니네 이건 정말 현실적인 생존 게임이에요 다시 벌꾸를 찾아야겠어요 정말 현실적이다 미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그냥 제가 숲속에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죽여요 됐어요 자 다 땄어요 자 크기가 다르죠 아무리 친구라 했지라도 구글곰은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쟤를 거의 다했지.. 아 쟤는 많이 날았네 자 이제 우르키와 대하로 갑시다 우르키랑 대화할 때는 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할거야 왜냐면 그냥 원신들에 대한 멍청함을 얘기하는게 낫겠어요 여기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저걸 바르려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봅시다 아우 아우 쉬엣 우우 우 우츠메 우츠메 우우우우우 어 설마 저거 거시기 안에 넣으려는거 아니야 아우 미친 어우 정말 끔찍하다 저 똥똥으로 했었네 곰에게 우르키를 공격 아니 미친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후식이에게 인육을 맛보게 해줬다고 이 녀석을 막기게 하겠습니다 한 방에 죽었어 뭐야 이러고도 살았어? 이 녀석 도대체 언제 죽는거야 언제 아니 죽.. 죽어도 완전 죽었는데 입도 안운죽여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자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이쪽으로 갑시다 제가 볼 땐 저기에 다시 나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왠지 우르키미션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우르키미션은 더이상 없네요 왠지 시원섭섭합니다 잠깐만 우르키미션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자식 미션하러 지금 당장 달려갈게요 정말 대단한 자식이야 아 정말 집에서 저희 마을에 있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어요 자 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새집을 만들겠다 그러지마 나 너희 집을 만들고 싶어 쉽지가 않아 이 멍청한 자식아 더이상 이제 집을 만드는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너 여기서 자연인으로 살아 못하게 끝이야? 잠깐만 이게 끝이야? 잠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잠시 방송 화면을 가리겠습니다 놈의 거시기가 보고싶어졌어요 녀석의 거시기는 제가 봤을 땐 어우 굉장히 알이 커요 문제는 알이 얼마나 큰지 안에 있는 기둥은 보이지가 않네요 됐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우르키 또 미션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설마 또 생긴건 아니겠지 이제 이제는 없어 완벽하게 없어 우담족을 우담족 다 그렇게 위험한 그렇게 위험한 이질라족 3명은 처치하십시오 이 미션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미션 자 여기로 가봅시다 자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아요 일단 코뿔소를 지나서 재규어 존이 있네요 재규어 같은 경우엔 세다보기엔 정말 치고 빠진게 정말 빡치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포식자죠 자 가능이네 우선 왼좌좀 구출하겠어요 덥죠 덥죠 제대로 안 덥죠 어느순간 호식이도 이제 좀 귀찮아진 것 같아 예전엔 사람을 미친듯이 달려 죽였는데 이제는 와서 죽였어 아이 아이 미친 죽여 그렇지 쟤도 죽여 어디 지원병력을 와 그렇지 덮쳐버려 물어뜯어버리라고 데스 자 계속하자 구식아 늑대들입니다 희귀종 늑대도 있어요 최대한 이 늑대들은 건드리지 않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싫을 뿐더러 늑대들은 상당히 강력한 동물이거든 이렇게 늑대들은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1대1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검치를 부릅시다 생각보다 머네 뭐야 그렇지 글쎄 정신 천천수기 저를 봤어요 분명히 이 어 희귀한 늑대였어 나이스 어쩐지 좀 특이하게 생겼던데 라쿤처럼 생겼더라고 너 뭐해 왜 얘한테 똥을 뭐 이 자식 보수 완전 맹수에요 전 이런 명령 내린 적이 없어요 저 당황했습니다 자 갑시다 저게 지금 뭐한거냐면 똥을 싸면서 밥을 먹은거죠 사실 물고기들을 예로 들자면 가장 건강한 물고기를 고를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릴게요 밥을 먹는 시간에 똥을 싸면서 밥을 먹는 물고기가 제일 건강한거에요 왜냐면 자신이 똥을 싸면서 먹는 애들은 그만큼 식탐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물고기가 똥을 싸면서 밥을 먹는건 이유가 딱 두가지 있어요 첫번째는 뭐냐 그냥 밥을 많이 먹어서 똥이 나오는거에요 두번째는 뭐냐 식탐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먹이와 똥의 색깔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똥에서도 먹이의 냄새가 나죠 자 어항 안에서는 같은 방안에 모든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자식 죽여 일부러 물고기가 그 시간대 밥을 줄 때 똥을 싸는거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그 먹이를 자신의 똥을 먹게 하는 겁니다 저의 집 물고기 중에 똥쟁이 물고기 하나 있는데 24시간 동안 똥을 참았다가 제가 밥을 주면 똥을 싸요 근데 물고기는 원래 특히나 제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는 나비라는 종류인데 하루에 똥을 6번 8번 정도 싸는 종 자연에서는 똥을 그렇게 자주 싸는 종인데 하루에 한번만 똥을 싼 밥을 먹었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 죽어 왜 그렇죠 물고기는 생각보다 똑똑하네 아 재교존이 나왔어요 자 금방 갑시다 포식자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곤란한건 그 자식이 밥을 다 먹어서 저희 집 물고기들한테 밥을 주기에 너무 힘들다는거에요 그래서 일부러 먹이를 조금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자식이 똥을 다 배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한테 먹이를 줘요 안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먹이를 주게되면 결국 물이 오염되죠 하지만 물고기는 그걸 몰라요 멍청한 자식들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놈들이죠 자 불의 자매 자 도착했습니다 다의 복수를 위해 이질라족 자매를 처치하고 몸을 수색하십시오 자 상당히 어려움이기 때문에 일단 휴머부터 확인해야겠어요 성체 크기 정도 되자 생각보다 작습니다 자 두명이 붙고 있구요 자 그리고 동굴사자를 잡아놨네요 자 그리고 지금 위에서 보처를 쓰는 놈이 있어요 이 병사같은 경우에는 지연군을 부를 수 있는 병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1차 타겟으로 죽여야되는 부분이네요 자 그리고 그 위에는 저번에 제가 깨했던 큰나무 성체와 비슷한 구조로 이어져있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마을 사람들을 한번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원병력이 올거에요 그것까지 생각하고 머리에 계산을 넣어야 돼요 먼저 이놈을 제거해야겠어요 먼저 이놈을 제거해야겠어요 올 뱀이 도구를 써야됩니다 왜냐면 타겟 자체가 지정이 안되는 놈이거든요 자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서 여깄어 이걸로 제거를 해야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눈치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단순히 벌이 와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경계를 하고 있네요 어 잠깐만 이미 저희쪽을 봤어요 나쁜 자식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궁금한건 저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라는거죠 한번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뭐야 한 대 맞았어 아니 뭐 아니 이게 약간의 버그까지 좀 생겼네 적이 오고 있어요 안되겠어 자 아 오히려 지금 좋은생활이 났어요 저기 후식이한테 불을 붙이는거죠 그 다음에 후식이가 다른애들을 죽이면 모두 다 불이 붙을거에요 일로와라 후식아 너를 가격해주마 어 자 이 자식 죽여야돼 자 이렇게 돼있을때 뒤에가서 어 어 죽었네 자 일단 얘는 놔두고 어우 상당한 놈이야 됐어요 자 바로 무기는 챙겨야돼요 됐어요 자 이쪽에서 지영훈이 한 명 오고있어요 마무리 내줍니다 마무리 내줍니다 추가적으로 지영훈이 계속 오고있네요 역시나 마무리 내줍니다 자 구석에 있는 놈까지 모두 다 제거했습니다 자 난이도가 매우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저희 창은 녀석들의 심장을 모두 다 뚫어내고 있어요 창이라는 도구는 상당히 많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강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창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창을 줍고 이걸 반복해야돼요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이 놈들에다 잡아낼 수가 없어요 이 녀석도 적군이었네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여기가 공격이 된다라는 거죠 잠깐만 우린 죽었어요 우린 망했어요 오히려 우리를 열어줬어요 반드시 이 자식을 죽여야돼요 잠깐만 뭐하다가 누웠어 이 녀석 그렇게 쎄? 이 자식의 머리를 가격하겠습니다 이 자식은 다행히도 근접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못하네요 들어왔어 저희 오우 나이스샷 완벽한 강력제압을 했어요 이렇게 공중암사를 할 수 있네요 제가 이 기술을 배우기로 했는데 처음으로 써봤는데 앙 기멍제 앙 기멍제 앙 기멍제 앙 기멍제 멋디 멋디 기멍제 멋디 멋디 자 이제 남아있는 병사들을 죽이면 되겠어요 이 마을의 병사라 보기에는 힘없는 아낙네인가요? 남자인가요? 뒤에 있을 때 저 세상으로 보내줘야 돼 됐어요 자 이제 아이템을 가져 봅시다 여기서 죽은 놈이 제가 첫번째 죽인 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훔친 전리품 하나가 남았어요 자 모든 미션을 클리어 했습니다 자 기술을 좀 늘려야겠어 자 웅크린 채로 질주어 걷거나 질주야되 소리가 대폭 줄어든다 정말 좋은거밖에 없네 무기바퀴에서 광란 폭탄을 한개가 아닌 두개를 제작한다 이건 어차피 재료가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동물의 공격이나 적의 근접고기를 어? 이건 너무나도 좋은게 있어요 자 이거와 이걸 올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함께 올려야겠어요 수동치료식 체력막대가 한칸을 한칸씩 플러스 더 치료하면 최대 3칸 치료할 수 있다 이거 정말 꿀이거든요 어쨌든요 자 좀보다 포인트를 모아봅시다 좀보다 포인트를 모아봅시다 자 이제 아질라족 이질라족 이 근처에서 참 매머들을 자주 탔던 것 같긴 하네 자 일단 한숨 잡시다 시간이 새벽에 가는게 나아 그 앞에가면 매머드가 한마디 대기하고 있다니 설마 리얼리티? 중요한건 이 근처에 저 말입니까? 빠르게 유동할 수 있는 곳이 있긴 있네 일단 나도 한번 구..